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린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22장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입니다 제 22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뭔가 면은 곧돌아 부와 4가지 도와 4가지 지에 있잖아요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이거는 직연청정 이라고 한자로 되고요 이것은 크게 우리 22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내용을 보면 제일 앞에 큰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직연청정의 위력 되어있죠 2페이지 밑에 보면 직연청정의 위력 되어있죠 이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직연청정이 뭐냐는 정의겠죠 어떤 게 직연청정입니까 그래서 정의는 예류도 일레도 불안도 아라한도 4가지 도에 대한 지혜를 직연청정이라 한다 저거 적어놨죠 프린트물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다루고 있는 게 뭡니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성 혹은 곧돌아 부 두 번째는 뭡니까 4가지 도 세 번째는 4가지 과 4가지 도가 뭐지요 예류도 일레도 불안도 아라한도 됐죠 4가지 과는 뭐지요 예류과 일레도 불안과 아라한과 됐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종성과 4가지 도와 4가지 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문단번호를 보면 1번 문단부터 31번 문단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 직연청정이되면 예를들어서 직연청정의 내용이 뭡니까 도화과를 체득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도화과를 체득하는 것이 직연청정의 내용입니다 됐죠 그러면 도화과를 체득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열반을 체험한 겁니다 됐죠 열반을 체험한 것이 도화과를 체득한 겁니다 열반을 체험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불교 용어로 하면 출세관 경지입니다 됐죠 우리는 세관의 경지 출세관의 경지 하죠 그죠 그래서 열반을 체험한 경지를 출세관의 경지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도화과의 체득 그 다음에 열반의 체득 혹은 시련 그 다음 뭡니까 출세관의 경지 이 세 가지는 동의어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모든 불교에서 다 그렇지만 특히 초기 불교에서는 이게 아주 동의어로 핵심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도화과의 체득 그 다음 뭡니까 열반의 시련 혹은 열반의 체험 그 다음 뭡니까 출세관의 경지 이 세 가지는 동의어입니다 됐죠 그러면 도화과를 체득했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열반을 체험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또 도화과를 체득했다는 말은 그 경지는 출세관의 경지입니다 출세관의 경지 특징이 뭐냐 열반을 체험 혹은 열반을 실현한 겁니다 됐죠 우리 아비담마의 89가지 마음 121가지 마음 할 때 항상 그렇게 했죠 경지로 마음을 분류하면 크게 4가지로 분류하죠 욕괴마음 색괴마음 무색괴마음 출세관 마음 이렇게 하죠 그럼 색괴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본산매던 마음 됐죠 무색괴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경지로 보면 우리죠 본산매 제 5선과 경지는 같습니다 대상만 다릅니다 됐죠 그죠 그게 우리는 무색괴입니다 그렇게 색괴 무색괴의 경지는 산매의 경지입니다 본산매를 체험한 경지입니다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어떤 게 출세관의 마음입니까 어떤 게 출세관 마음입니까 열반의 덤 마음 혹은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마음 됐죠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몇 번 했는데 안 한 분들은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의음입니다 도아과를 체등한 경지 열반을 실현한 경지 그 다음 뭡니까 출세관의 경지 요거는 동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연청정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도아과를 체험한 도아과의 내용이 뭐냐 이걸 밝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우리는 뭡니까 출세관의 경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아과를 그럼 옆에서 앞에서 한 것이 수순하는 지혜가 바로 도아과로 수순하고 하겠죠 도아과로 수순해가면 그 중간에 종성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일종을 보면 자연적으로 단 한 찰라만 나타나는 겁니다 한 찰라만 나타나는데 이걸 뭡니까 상자부에서는 상당히 중요시 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면서 종성의 마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족보를 바꾸는 마음 이렇게 했습니다 양반이 그렇게 뭡니까 우리 이제 유교시대의 그죠 우리 그거를 보면 뭡니까 상놈이 양반되는 그 순간의 마음을 종성의 마음을 그 종성이라는 건 종성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혈통을 바꿔뒀다 이 말입니다 무슨 혈통이 뭔데요 상놈이 양반이잖아요 상놈의 혈통에서 양반혈통으로 바퀴뿌리는 그 순간에 있는 마음이 종성의 마음이 그래서 종성이라 합니다 곧떠라 부를 합니다 여기서 곧떠라는 종족을 이야기합니다 종족 됐죠 성시 요새 성갖고 양반상놈이라서 죄송합니다 양반상놈 찾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곧떠라는 자체가 종족을 이야기합니다 종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바꾸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은 상놈에서 양반된다 하면은 경천 지동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놈에서 양반될 때 상놈에서 양반되는 그 순간의 과정이 있겠죠 그거는 중요하죠 그런데 양반도 아니고 상놈도 아닌데 한찰나 제가 아니지만은 딱 바뀌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걸 딱 포착을 합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종성의 마음이라 합니다 북방 아비달마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자복 이런 거 멀고도 혼파고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족보를 바꾸는 마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범부가 승자된다 범부가 승자된다 이건 완전히 족보를 바꾼거지요 그냥 이름 바꾸는 거에요 범부는 뭡니까 생사윤회 그죠 칠흑 같은 암흑에서 있잖아요 고통 속에 헤맨는데 그죠 범부가 승자가 되어버린다 이거는 경친 지동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범부가 승자로 딱 바뀔 때 있잖아요 그 순간을 딱 포착을 해서 드러내줘야 되겠죠 어머니 그거 안되면 문덕 안되네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상자부 불구는 멀꺼디 혼파입니다 멀꺼디 혼파는 무슨 말이에요 머리 끝에 혼파는다 그걸 경상도식으로 하면은 멀꺼디 혼파는다 머리 끝에 멀꺼디 그죠 죄송한데 제가 주석을 다루었습니다 그러시면 되죠 그래서 종성의 마음은 범부가 승자되는 것은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한 찰나에 일어나는 그 순간을 종성의 마음이라 합니다 원으로 곧더라 부 이해가 되시죠 범부에서 승자되는 것은 굉장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 찰나의 마음 범부가 승자되어서 그래서 엄격히 행하면 범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범부가 승자되는 그 한 찰나의 마음 범부가 승자될 때 종성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종성의 마음을 상자부에서는 인정합니다 그게 뭡니까 근접산매에서 본산매에 들어갈 때 본산매를 체험한다는 것은 이것도 상자부에서는 경청 지동하는 일을 합니다 아직 못 깨달았지만 있지 않으니요 왜냐하면 본산매를 체험한 것은 극선읍입니다 우리 악업에는 극악업과 극선읍이 있었죠 극선읍의 내용이 본산매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본산매를 체험한 사람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이것도 왜냐하면 악도와 선도는 이거죠 하늘과 땅 차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타고 하는 사람은 아직 뭔가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깨꿀 천상의 신이 되는 것과 가슴이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본산매를 체험하는 것도 족보를 바꾸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근접산매에서 본산매가 일어난 그 순간에도 종성의 마음이 일어난다 상식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북방 다른 데서는 제가 보니까 이런 논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제건 상자분이 있잖아요 엄정하게 세밀하게 있잖아요 이 도화과를 체득하는 과정 열관을 실현하는 과정 그다음에 또 본산매를 체험하는 과정을 이렇게 상시하게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 있잖아요 도는 이렇게 우리가 순차적으로 되겠죠 예류도에서 예류과 그렇죠 예류과에서 일례도 일례도에서 일례과 일례과에서 또 뭡니까 불한도 불한도에서 불한과 불한과에서 아라한도 아라한도에서 아라한과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에서 과가 일어나는 것은 자동입니다 자동 왜냐하면 도는 우리가 그 단골을 업을 짓는 마음이고 과는 뭡니까 말 그대로 과부로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도와 과는 바로 도는 단 한찰만 일어납니다 예를도를 딱 체험하면 뭡니까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예류과가 일어나버립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설명을 하겠죠 왜 그러면 이렇게 도와 과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업과 과부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불필에서는 업과 과부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키기입니다 이 중에서 예를도를 얻었다 이거는 굉장합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업으로 보자면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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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을 두 개를 구분해서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주석서가 아니고 있잖아요 청정도론이 아니고 초기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예류도와 예류과가 항상 함께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류도와 과를 구분한 건 이미 초기경에서 너무나 수백 군데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물론 예류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류도 예류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게 왜 그렇냐 저는 이렇게 예약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정확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됐죠 성자가 되는 도를 채택하는 것은 굉장한 극선입입니다 그렇죠 그 선입에 대한 과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보를 예류도니까 예류과라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상자부불교에서는 도를 체험하면 너무나 극선입이기 때문에 그 과보가 뭡니까 바로 다음 순간에 즉시 와버린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상자부불교에서는 도가 일어난 것은 단 한 찰나입니다 너무나 극선입이기 때문에 이 한 찰나에 뭡니까 범부가 성자로서 있지 않으죠 위력이 나오면 되죠 그 위력이 즉시에 갖춰져서 뭡니까 과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렇잖아요 도는 이 세상 선입 중에서 최고의 극선입이겠죠 그 극선입은 바로 즉시의 과보를 가져온다고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엄격히 이해하면 경에서 부처님께서 도를 체득하고 바로 가고 온다 이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자부에서 주석서 문헌에서 청경도론 같은 주석서 문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옛날 큰 선생님들이 있지 않으죠 이렇게 보셨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이거 받아들였는데도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걸 이해하는데도 그런데 이렇게 제처럼 이해하면 즉 상식적이죠 공감할 수 있겠죠 공감 안되면 자유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겠죠 그렇잖아요 너무나 중요한데 그 과보가 뭡니까 즉시 와야 되겠죠 예를들어 체험했는데 그 과보가 예를 들어서 내생 이런거 놔두고 50년 뒤에 그 과보가 왔다 이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은 딱 체험을 하면 바로 그 다음 중간에 과가 일어나버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지극히 당연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한업을 그런 말까지도 있잖아요 그 과보인 부처님 사손들 재받았다가 있잖아 나중에 그 과보을 짓고 바로 그 자리에서 뭡니까 무한지역으로 떨어졌다는 이런 우리의 표현이 있지 않으죠 그렇죠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게 뭡니까 한국법은 좀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였다 하면 뭡니까 사행이지요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 스님은 보니까 인권의 중요성을 모르는구나 아버지 어머니를 죽여도 사람의 인격은 존중돼야 된다 이런 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어머니는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람은 극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물론 우리는 다 컸으니까 아들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기분 좋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따져보면 극선업을 지었으면 극선업의 과보가 즉시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상자부에서 그래서 돌을 체험하면 바로 다음 순간에 과가 온다고 예외 없이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상자부에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조금 도움이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정도론에는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화견에 의한 청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도와 과에 대한 설명을 먼저 담고 있고요 이게 1번부터 31번까지고요 그럼 제2페이지 밑에 내려가면 직연청정의 위력 7번까지 해놨죠 직연청정의 위력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열반을 체험한 위력 궁극적 행복의 열반을 체험했다 그 위력이 대단할까요 대단하지 않을까요 대단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청정도론에서는 위력이라는 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방법으로 직연청정의 내용 즉 다른 말로 하면 도와과를 체험한 위력 혹은 열반을 실현한 위력 혹은 뭡니까 출세관 경제의 위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제 이해가시죠 그죠 열반을 체험하면 그죠 탐전체가 싹 소멸하면 열반이 실현된다 그건 뭔데요 뭐 나도 몰라 뭐 그냥 멍청하게 될 것 같죠 탐전체 다 소멸되버리면 멍청하게 될 것 같죠 이것이 좋은 저런 답이라고 봅니다 열반을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37보리분법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있잖아요 도를 체험하는 순간에 37보리분법이 불교의 수행도인이 있잖아요 37보리분법이 한순간에 완성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 깨달은 순간에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을 원만하게 승차한다 됐죠 그죠 요거를 첫 번째 위력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출현입니다 뭡니까 자 네 가지 도의 순간에 팔정도가 출현한다 됐죠 그죠 다른 말은 팔정도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정견부태 정견 정사유 정의 정읍 정읍 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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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령이라는 초기 불교의 어떤 게 도냐 이런 걸 하면 팔정도죠 그죠 이 팔정도가 우리는 뭡니까 열반을 체험하는 순간에 혹은 돌을 체험하는 순간에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상위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거를 두 번째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힘의 결합을 해서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상으로 결합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는 닦을 때 사마타와 이빠사나는 동시에 못 닦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뭡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돌을 체험한다 열반을 체험한다면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자유자재로 상으로 그렇죠 뭐 될 것 같지요 모르긴 한데 그렇죠 그거를 세 번째 위력으로 들고 있고요 그 다음 뭡니까 버려야 할 법들이 싹 다 버려집니다 물론 이거는 순차적으로 버려집니다 됐죠 예류, 일레, 불안, 아란 네 가지 순차적으로 있잖아요 여기 청전도는 무려 18까지 이 경우에 저는 모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8까지 모둠으로 해로운 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야 내한테서 무슨 나쁜 마음이 일어나지 그런 분들은 이거를 보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모둠으로 해서 있잖아요 18까지로 있잖아요 싹차게 열거를 하고 이것이 예류도에서는 어떤 것들이 버려지고 됐죠 일례도에서는 어떤 법들이 불선법들이 버려지고 그렇죠 뭡니까 불한도에서는 어떤 불선법들이 버려지고 아란도에서는 어떤 불선법들이 버려지는가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됐죠 이 정도는 다가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성취되는 앞에 다른 말로 나오면 성취되는 선법을 37보리분법과 8정도와 사마타와 이빠사나의 완성으로 먼저 설명을 합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버려야 될 법 그렇죠 제거해야 될 법을 18개의 모둠으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전부 중복이 됩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자세하게 있지 않나요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에서 각각 어떤 불선법들이 버려지는가 이거를 자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나눠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여기서 직연청정의 위력이라는 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에서는 버림을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도와과를 채택하면 뭐가 완성이 됩니까 사승제를 통날하게 됩니다 됐죠 사승제에 대한 그게 생깁니다 이 4가지를 우리는 6번에 보면 통날지 등 4가지의 역할이 되어있죠 찾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고승제는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했죠 우리 경에 다 나왔습니다 이거를 주선생문에서는 통달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에 우리 다 나왔습니다 고승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는 것을 통달지라고 합니다 그럼 집승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이야기하죠 괴로움의 원인을 가리는 당연히 멸승제는 실현해야 되겠죠 도승제는 닦고 수용해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집 멸도 사승제에 대해서 이것이 쉽게 말합니다 사승제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열반을 체험했다 도를 완성했다 도를 체험했다 하면 뭡니까 사승제가 완결이 되어야 되겠죠 완성이 되어야 되겠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전체를 7가지 그래서 이것을 더 핵심으로 줄이면 뭡니까 세 가지로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세 가지로 줄여서 안 해놨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완성해야 될 법을 들고 있습니다 됐죠 뭘 완성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하면 37 보리분법 37 보리분법이 완성됩니다 물론 그 안에 뭡니까 당연히 핵심인 8정도가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즉 완성해야 될 37 보리분법과 8정도가 완성이 됩니다 됐죠 그게 첫 번째 위력입니다 두 번째 위력은 뭡니까 우리가 제거해야 될 모든 불선법들이 완전하게 단계적으로 제거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불선법들을 18개 모둠으로 자세하게 나눠가지고 이 모둠 각각에서 우리 예류, 일례, 불안, 알아 나누는 것은 제거되는 불선법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제거해야 될 완전히 제거되는 불선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열반을 체험하고 도를 체험했다면 당연히 뭡니까 사성제가 완성이 되겠죠 그렇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성제는 우리는 통달해야 되겠죠 통찰해야 됩니다 그걸 통달제로 합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멸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는 뭡니까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버려지느냐 이걸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멸성제 열반은 실현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실현하는가를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성제 이 도성제는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느냐 하는 걸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일곱 가지는 뭡니까 세 가지 위력으로 요약이 됩니다 됐죠 우리가 도하가를 체득하면 열반을 체험하면 세 가지 위력이 생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세 가지가 뭔데 37 보리분법으로 대표되는 선법들이 완성이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불선법들이 단계적으로 제거가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불교의 진리인 사성제가 완성이 된다 요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보니까 뭡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 됩니까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근데 처음에는 못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상식적이죠 그죠 그런 이런 굉장한 위력이 생기는 거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밑에 등불의 비유 태양의 비유 뭐 배의 비유 여러 가지 그죠 등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제 22장 우리 직연청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됐죠 직연청정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네 가지 도와 네 가지 과의 완성 그러니까 고트라부 네 가지 도 네 가지 과 이거를 차례대로 있잖아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관심입니다 두 번째 관심이 뭡니까 직연청정을 체득했을 때 얻게 되는 그 위력을 일곱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줄이면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37보리분법으로 대표되는 완성되는 선법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제거되는 모든 불선법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완성해야 될 사승제 네 가지 진리 요것이 요 세 가지가 완성되는 것을 여기서 뭡니까 우리 직연청정의 위력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22장의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22장 다 뗐어요 그죠 남은 시간은 뭐합니까 반복 학습합니다 그죠 엄마 나 22장 안 뗐는데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다 뗐어요 그러고 이제부터 반복 학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죠 우리가 그러면 네 가지 도는 예류도 일레도 불안도 아란도로 했죠 그죠 도와 과를 합쳐서 우리 현장선임이 자자를 넣어갖고 했잖아요 예류도 예루과는 합치면 예류자 이라고 하면 되겠죠 실제로 현장선임이 옮기신 금강경의 현장선임은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그럼 예류란 게 뭐냐 예류자라는 게 뭐냐 일레자라는 게 뭐냐 불안자라는 게 뭐냐 아라한이라는 게 뭐냐 여기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청정도론이 없습니다 청정도론은 뭡니까 이건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로 생각하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져와서 했잖아요 딴 데 해낸 거 뭐 이런저를 했으면 되죠 일본 여기 있는 건 제가 자료를 치고 제 노트북으로 한 번 치 보니까 금강경에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해서 급히 해 가지고 문맥을 맞춰서 왔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뭡니까 예류 혹은 예류자료 옮기는 됐죠 언어로는 소타 빤나입니다 소타 빤나는 소타와 아 빤나의 합성이라 했습니다 소타는 슈루입니다 슈루는 영어로 뭡니까 슈루니까 뭡니까 슈루 흘러간다 영어로는 투플로우입니다 흐르다는 말입니다 흐르다는 말이고 소타는 그의 명사로 흐름을 뜻하고 아 빤나는 아 하고 빠다는 투고입니다 그래서 뭐뭐에 들어간 뭐뭐를 가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소타 빤나는 뭡니까 흐름에 들어간 자 혹은 흐름에 들어간 사람 실제로 의미가 그렇습니다 뜻하면 이런 의미에서 중국에서 예류 됐죠 예류가 무슨 말입니까 예는 뭐뭐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참여한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어디에 참여했습니까 흐름에 참여한 자 흐름에 들어간 자 됐죠 그래서 흐름에 들어간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 뭡니까 소타 빤나를 딱 직역을 한 겁니다 예를를 한 것은 우리말로 흐름에 든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소타 빤 맨 뒤에 A는 발음 잘 안 합니다 소타 빤 중국에서 뭐라 했을까요 수다 원 소타 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자로 수다 원 적어놓고 수다 원으로 읽죠 모르긴 해도 지금 중국 사람한테 이걸 읽어보면 뭡니까 소타 빤이라고 할 겁니다 물론 이건 제가 진의 말이죠 그렇죠 우리 다르잖아요 음가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의 예외 없이 아마 모르긴 해도 거의 100% 있잖아요 소타 빤 가깝게 할 겁니다 중국말이 좀 그렇대요 그래서 수다 원으로 한 것은 음력이고 예류로 음력한 것은 뜻번역입니다 됐죠 번역은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중국에서는 이 두 가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수다 원으로 번역하면 그거는 음력이고 예류로 번역하면 그것은 뭡니까 뜻번역입니다 됐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마상간이 일어났고 뭡니까 요새는 빨리 그대로 단마상간이 이건 뭐 한 겁니까 뜻번역 한거죠 법의 갈무리 이렇게 밑에 소제목을 다 합니다 법의 갈무리는 뭡니까 뜻번역 한거죠 우리는 제목에 이 두 가지를 항상 다 싣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디가 니까야 그 밑에 뭡니까 길게 설아신 경 이랬죠 그건 뜻번역이고 디가 니까야는 음력이고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미 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명사인 사타 빠띠이라는데 소타 빠띠입니다 소타 빠띠에 도를 뜻하는 마카를 붙이면 소타 빠띠 마카가 되고 예류도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일레 불안 아랑까지 도와 과의 두 가지씩을 다하여 아비담마에서는 네 가지와 여덟 가지를 설아났는데 이걸 뭡니까 사상팔배 됐죠 중국에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거스를 수 없이 해탈로 흘러드는 것이 예루이며 이런 정덕을 경험하는 마음이 예루도의 마음이다 여기서 흐름은 주석서에서 있잖아요 정견 정사유 정어정업 정명 정명 정정으로 이루어진 성스러운 팔정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강가강이 끊임없이 히말라야 산에서 바다로 흘러들듯 출세관의 성스러운 팔정도도 정견이 일어나므로 열반의 정덕으로 끊이지 않고 흘러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레제이죠 일레 혹은 일레자입니다 이거는 원어로 사깟아감입니다 이거는 분해하면 사깟하고 아감입니다 사깟아감이니까 합쳐서 사깟아감이 이래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깟은 산석그릇으로 사크릇이고 영어로 보면 왕스입니다 왕스 한 번 왕스 트와이스 슬라이스 이라지요 됐죠 그래서 사크릇은 사깟아가는 왕스 한 번 이 말입니다 아감이는 뭡니까 한 번 왔다 이 말이지 아감이는 왔다 한 번 온 자 이게 뭡니까 중국에서 한 번 왔다 그러니까 일레자 됐죠 그래서 명사로 전미어 인이 붙으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되며 그래서 한 번만 더 돌아올 사람의 뜻이다 이 경지를 정당한 사람은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돌아오게 된다는 예입니다 현장스님은 일레자로 한 얘기했으면 우리 구마라즙스님은 사다함 이랬잖아요 사다함 사까다감 사깟감 사깟감 사다함 비슷하죠 사깟감 사다함 우리는 이거를 적어놓고 사다함 이랬는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읽을까요 사깟감 이렇게 읽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그래서 이건 엄정입니다 그럼 세 번째 불안 불안 조롱 이건 안아감 입니다 이거는 안 아 감 이렇게 됩니다 안은 부정접도고 안은 향하여 가마는 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 가마 하면 온다는 말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안아가미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불한자로 한역이 되었고 안아함 됐죠 안아감 안아함 똑같죠 그렇습니다 안아함은 음력이고 불한자는 의역이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도를 얻은 자는 욕계 세상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이런 성자가 그 생에서 아라한과를 얻지 못하면 새끼 세상에 태어나며 거기서 반열반을 성취한 데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는 욕계 세상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옵니다 왜 왜 못 돌아올까요 탐욕과 성냄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욕계에는 올라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탐욕이 있어야 옵니다 됐죠 그러면 보살님들이나 대 성자들이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지요 어떻게 제도하는 신통으로 제도하면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못 들어갑니다 왜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에 떨어져요 지옥에 못 들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옥 문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계신다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해도 내가 나쁜 짓에서 내가 지옥 가게 되는데 당신이 웬 말이요 이라고 푹 들어갔고 아이고 내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신통으로는 우리 북방에서 그런 설화은 남방법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환은 원어가 딱 불환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나감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란은 원어는 아르하 투 디저버 입니다 디저버는 뭡니까 뭐뭐 할만하다 존경할만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분사고 그래서 뭡니까 대적과 존경을 받을만한 분입니다 이 단어는 샤타바타 브라마나 라는 인도 제의서 있잖아요 불교 서적이 아닙니다 힌두교 제사 지내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엄청나게 두꺼워요 이걸 제가 다 읽었겠어요 안 읽겠어요 산스크리토로 다 읽었습니다 뜻은 거의 대부분을 다 모릅니다 근데 우체건 다 읽었습니다 지도교수님하고 잡으면서도 일단 다 했어요 다행히 뭔가 의미가 있는 건 모르겠는데 다 했습니다 우체건 노트도 지금 열몇권이 어디체밖에 있는지 모르는데 조금 노트도 있습니다 우체튼 그죠 그 보면 나타납니다 불교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불교적 해석하겠는데 즉 모든 번뇌를 멸한 자의 말로 참으로 대적과 존경을 받으면 하는 자는 곧 정의하며 사상팔배의 마지막 단계로 수행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기를 아네로 표현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아라한을 정신적인 오염원으로 이루어진 적들을 부숴버린다 그래서 아라한은 이 자체가 있잖아요 존경할 만하다는 뜻인데 불교에서는 뭡니까 아라한이니까 아라하고 아리한으로 분해를 했어요 아리한 아리는 뭔가 하면 적입니다 하나는 죽였다 이 말입니다 적을 죽인 사람 적을 쳐부수는 사람 여기서 적은 뭘까요 당연히 번뇌죠 어마야 아라한도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적은 뭡니까 우리 중생을 중생에게 묶어두는 우리 번뇌를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인 오염으로 이루어진 적을 부숴버린 자로 설명한다 아라한도의 마음은 아라한의 완전한 해탈을 직접 나타내게 됩니다 등등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에서 있잖아 경에서 그러면 우리가 성자의 경지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면 성자가 된다고 하셨는가 청정도론이 아닌 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느냐 그리고 성자의 경지를 하나여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네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류, 일례, 불안, 아란 이렇게 했잖아요 이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건 뭔가 차이가 있겠죠 그쵸 그쵸 이 차이가 도대체 뭐가 할까 그러면 누구는 왜 예류라고 부르고 누구는 왜 아란이라고 부르느냐 그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 이건 뭐 부처님이 딱 보고 너는 내 마음에 들었어 오늘부터 너는 아란이야 너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깨달았다 깨달았다니까 깨달은 것 같으니까 성자는 성자 너는 오늘부터 예류야 이래 하셨겠어요 아니죠 객관적이고 엄정한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 있겠죠 초기경 도체에서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자가 됐다는 것은 초기경 도체에서 족쇄를 열 가지 족쇄를 다 제거한 사람을 우리는 아란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열 가지 족쇄 가운데 몇 가지 족쇄를 풀었냐를 가지고 예류, 일래, 불안, 아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쇄를 푸는 성자들에서 이거는 뭡니까 졸쇄 졸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 거는 졸쇄 초기불교 위에 보면 제가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걸 그냥 갖다 넣으세요 됐죠 졸쇄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열 가지 족쇄 해체해서 봐야 하고 깨달았고 등등 했으면 되죠 그래서 초기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실현한 예류, 일래, 불안, 아란의 성자들을 열 가지 족쇄를 얼마나 많이 풀어내었는가와 연결지어서 설명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 가지 족쇄는 첫 번째 유신견 유신견은 한마디로 하면 자아가 있다는 견입니다 됐죠 참나, 진아, 대아가 있다 자아가 있다 뭐 뭐 예래장이 있다 불성이 있다 이거는 뭡니까 다 전부 유신견에 빠진 걸 합니다 됐죠 그죠 이것이 붙어있으면 절대로 예류자도 못 됩니다 성자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먼저 풀어내야 될 족쇄가 유신견입니다 자아가 있다는 견해 됐죠 초기후경은 도체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래서 참나, 진아, 대아가 있다 하면 그거는 불교가 아니죠 큰 선님들은 돌아가십니다 곧 그리고 뭡니까 부처님이 더는 없습니다 이건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계율과 의뢰의식에 대한 집착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그죠 이거는 뭡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무슨 종교 안 믿으면 지옥 떨어진다 이건 전부 우리는 일종의 의뢰의식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매일 아침에 물로 샤워 안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인도에 그런 게 있어요 힌두교 여러 가지 때에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 제가 했던 은퇴하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스무살이 넘어 가지고 매일 아침에 물로 철저한 바람 물이죠 물로 몸을 안 닦은 적이 없다고 그걸 상당히 강조하십니다 거기에 불교해서 보면 일종의 계율과 의뢰의식 여기서 의뢰의식이라는 것은 워라 따라 합니다 와따라 해서 바로 서계입니다 일종의 서계 나는 요구를 한다는 거 있잖아요 평생 요구한다는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묻지도 않았는데 보통 기차 타고 가면 이틀 이래 타고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차가 우리 타보면 꽉 아침에 나와서 기차에 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갖고라도 몸을 닦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도 몸은 닦았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입니다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소처럼 사는 서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을 소처럼 살아서 천사 안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처럼 있잖아요 엉금엉금 귀댕기고 소처럼 밥을 먹고 그런 게 뭡니까 소 사는 거와 똑같으면 개처럼 사는 거 있잖아요 정말 개처럼 살아요 개처럼 오줌 누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천사 안 간다는 겁니다 우리 유명한 경이잖아요 맞지면 내가 이게 몇 번째 경이입니까 두 번째인가 54번째 경이잖아요 견서계 경이라고 그러죠 개처럼 사는 서계입니다 개처럼 살면 천사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부처님 우리가 정말로 천사 안 간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말로 부처님한테 찾아서 그래요 여쭈어봐요 불쌍한 사람들 사실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죠 부처님께서요 나한테 묻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면 초코받을 거니까 묻지 마라 했는데 묻지 마라 하면 덤붓고 싶죠 그래서 세 번을 물어보면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반드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부처님의 불쯍인가봐요 세 번을 여쭤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이건 제가 부처님으로 생각하자 개처럼 살았으면 그 사람이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날 확률이 맞느냐 천사에 태어날 확률이 맞느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평생을 개처럼 살았으면 개가 될 확률이 많겠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개처럼 사는 것을 너무나 잘 지켰으면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날 확률이 너무나 많고 축생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처럼 사는 스 개를 자기가 부서했다고 깨버렸다고 자탄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이러면 뭡니까 자기 스스로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암치를 주고 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개처럼 잘 살면 개로 태어나고 개처럼 사는 것을 깨뜨려 뿌리면 어땅니까 지옥에 태어나고 요거 두 개밖에 없다 이랬어요 자기들은 천상에 태어난다고 믿는데 그래서 달군똥 같은 눈물을 달군똥은 제가 넣는 말입니다 달군똥 같은 눈물을 쫙 흘렸어요 그렇잖아요 평생을 있잖아요 독신으로 개처럼 살고 소처럼 살았는데 부처님 말씀은 뭡니까 그걸 완성하면 개나 소로 태어나고 완성 못하면 지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길을 알려주십시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버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어부로 그렇잖아요 개처럼 사는 어부를 지었으면 개로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 확률이 지극히 높아요 그렇게 해서 어버의 원리측을 따고 해서 어버의 뛰어낸 길이 있다 엄마야 그게 뭡니까 이래서 부처님이죠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와 여모 유혹했다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다 아란히 되었습니다 됐죠 성근공덕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죠 부처님께서 묻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세 번이나 물을 갖고 있잖아요 눈물을 쫙 흘리고 와 감동입니다 감동 저는 개울과 의뢰의식에 대한 집착도 나오면 항상 이걸 인용합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의심이 있는 건 당연히 그렇겠죠 의심이 있으면 승자가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적의 혹은 반감 그 다음 새끼에 대한 집착 무새끼에 대한 탐욕 자만 덜뜸우명 이 열까지 족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열까지 가운데 1번 2번 3번만 풀리면 예루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유신견입니다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버려야 됩니다 됐죠 자아가 있다는 견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결코 승자가 아닙니다 그죠 개울과 의뢰의식에 대한 집착은 물론 제대로 된 수행자만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 세상의 이치나 인도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파괴하면 극복을 하면 예루자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밑에 보면 그죠 그래서 이번 족쇄와 승자 있죠 그죠 거기 지금 그게 나와 있습니다 차시전 사폐지에 그죠 자 예루자는 유신견, 계울과 의식에 대한 집착, 의심 즉 첫 1, 2, 3번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풀린 승자이고 일례자는 뭡니까 이 세 가지를 물론 다 풀려야 되고 뭡니까 감각적 욕망과 적의가 아주 열버진 승자입니다 그죠 열버지면은 그렇게 되고 불안자는 뭡니까 그죠 감각적 욕망과 적의 그럼 우리 다른 말로 뭡니까 탐욕과 승냄이 완전히 딱 끊어진 사람 그러면 불안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다섯 가지에 대한 집착이 있잖아 미세한 거겠지 그죠 요거까지 다 끊어지면 글을 일러서 아란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미 경에서는 네 가지 승자였죠 예루, 일례, 불안, 아란 차이가 일어나는 근거가 뭐냐 부처님께서 여러 군데서 열 가지 족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청정도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죠 유신견을 제거하고 그죠 계율과 의뢰의식을 그죠 집착을 끊고 의심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말로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있잖아요 사막을 닦아야 된다 혹은 칠청정을 닦아야 된다 됐죠 칠청정은 어떤 구조냐 그죠 토양과 뿌리와 다섯 단계의 기둥 됐죠 그죠 요렇게 해서 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견청정으로 해서 있잖아요 해체해서 보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모든 의심을 극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정확한 그게 있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뭡니까 무상고 무화에 대한 깊은 통찰과 체험이 거듭거듭 강조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도가 도가 아닌 것이 완전히 극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 본격적인 행도직인 청정 독다금이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뭡니까 맨 마지막에 여덟 번째 단계에서 뭡니까 우리 그죠 모든 유입법들에 대해서 공이라는 거 공성을 채득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출현으로 인도하는 무상고 무화에 대한 깊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죠 무상해탈이나 무원해탈이나 공해탈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죠 도와 과위경지로 수순에 들어갑니다 수순에 들어가는데 그 뭡니까 범부도 아니고 승자도 아닌 그 단계로 족보를 바꾸는 거로 뭐가 있습니까 종성의 지혜 혹은 곧돌아부의 지혜가 있습니다 됐죠 그죠 요렇게 해서 순서적으로 예류도 예류가 일레도 일레도 일렴과 불안도 불안과 아란도 아랑과 이런 과정으로 해서 마침내 뭡니까 아랑과를 채득한 구경의 경지를 채득한다 요것이 지금 우리 22장에 나와있는 주 내용입니다 벌써 오늘 시간이 많이 되어버린다 그죠 요래하면 우리 프린트물 다 됐고 이제 22장을 몇 번 떼습니까 두 번 떼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있잖아요 책을 중요한 것만 딱 살펴보고 그 다음 특히 우리 그 뭡니까 직연청정의 위력이 있잖아요 그죠 37 보류분법이 완성되는 거 요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서 말씀드리고 23장은 뭡니까 통찰지 수행의 이익입니다 그죠 이익은 뭐겠어요 당연히 열반을 체험한 그게 몇 가지 이익을 들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올해 그죠 청정도론 강의를 다 휴양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또 늦은 시간에 그죠 이렇게 오셔서 두세없는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